주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회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73편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편기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마음에 의해 계속 잘못 인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모사에 의해 인도받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어리석음을 의식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비로소 요호와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장님이 친구파를 의지하여 안전하게 자기 집에 도착하듯 우리도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므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안전합니다. 이 시편기자는 주께서 하시리니 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담자여 친구가 될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바로 이 약속의 부분적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을 권고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선원에게 나침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한치의 오류도 없는 도표요. 그 안에 모든 모래톱 혹은 장애물이 다 표시되어 있는 지도요. 구원의 안식처로 가는 길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 그 길을 방해하는 표사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협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은 물론 마지막 날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도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기자는 하나님이 이 생을 통해 이처럼 인도해 주신 후에는 마침내 자기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록 방황하다 길을 잘못 들어 헤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을 안전하게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약속에 의지해서 오늘을 사십시오. 당혹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힘을 얻어 곧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십시오.